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운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힘차게 새로운 한 주 시작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얼마나 물어 대던지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오늘 혹시 방송 도중에 제가 횡설수설 하더라도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모기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모기가 없는 곳으로 이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요. 나중에 확정되면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차곡차곡 쌓여진 많은 기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간결하고 빠르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사는요. 소파이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에 CEO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안소니 노토 라는 분이 써 있잖아요. 안소니 노토는 굉장히 유명한 CEO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때 그리고 기업의 투자 가치를 측정할 때 어떠한 사람이 하나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안소니 노토라는 분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CEO 중에 한 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때 골드만 삭스에서 매니징 다이렉터를 지냈었고요. 그리고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의 CEO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트위터를 떠날 때 잭도씨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CEO가 금요일 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안소니 노토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갚는 것을 연기해 줬잖아요. 모라토리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집을 유예를 해준 거죠.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좀 타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이던스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이 셀업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1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CEO가 직접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CNBC랑 얘기를 한 것 같은데 CNBC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스터노토가 설명하기를요. 40밀리언 정도를 지금 줄였다. 왜냐하면 학자금 리파이낸싱에서 매출의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에 예상치를 조금 줄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방정부에서 이번에 폴리시를 바꿨다. 이 부분이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요. 9월 30일 이후에는 예전처럼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2022년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모라토리엄을 연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스터노토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베스터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은 것은 우리의 아웃룩, 우리의 전망이 정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전망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확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학자금 대출 유예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일부러 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전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소파이의 비즈니스가 각 세계의 부분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는 지난 뉴스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일요일 미중 방송에서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빵 주식을 가지고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에서 우리가 빵 주식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 주식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가지 평가 항목 중에 한 가지가 배당금이었죠. 배당에 있어서는 세 가지 종목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배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배당으로만 따지자면 단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고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 X-Dividendat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할 시점이다 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X-Dividendat이 지금 4일 이후로 다가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8월 18일이 X-Dividendat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X-Dividendat이 뭔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X-Dividendat은 X라는 게 이제 배타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인클루시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8월 18일 날 만약에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8월 18일 날 판다고 해도 매도를 한다고 해도 배당금은 아직 받을 수가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8월 18일 전에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8월 17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짜는 9월 9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한 주당 배당금이 0.56이 나와 있는데 분기당 0.56이니까요. 4를 곱해야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2.24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비교를 해보면 0.8% 정도의 배당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뭐 0.8%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세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earnings per share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인데 이 순이익이 상당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했었잖아요. 2019년까지는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기하급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CEO한테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우리가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요. 꾸준하게 계단형으로 계속 올라가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향후에도 계속해서 배당금 한 주당 주는 배당금은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옆에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파란색 그래프는 배당률입니다. 한때 이제 배당률이 3%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이 배당을 보고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배당률을 즐기고 있을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배당률은 0.8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얘기는 뭐냐면 배당률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배당금 상승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에 배당금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트폴리오에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살펴볼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 그럴 때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공매도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폭망에 베팅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공매도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Short Interest Rate이 3.73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주식 중에서 지금 테슬라의 폭망에 투자하는 포션이 4%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도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크리틱스가 있다. 비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요. 때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요. 칼슨 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또한 때때로는요. 굉장히 좀 독을 품은 좀 악의를 가지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공매도꾼이다라고 안 좋은 평가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좀 독한 그런 공매도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머디 워터즈 캐피탈이라는 해치펀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원래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를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셰어홀더즈 레터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닝 발표를 이 회사도 했겠죠.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EV 컴페니 즉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번에 주주 레터에서 편지에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서한을 보내서 주주들한테 공매도 포기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 해치펀드가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주주한테 보내는 서한에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럭이라는 사람이요. 일론 머스크의 나르시즘이 너무 싫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미워했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그런 레터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르시즘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언젠가는 구멍이 나버릴 것이다. 라고 믿게 됐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감정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언더에스티메이트 했다. 테슬라 CEO의 그 능력을 자기가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나르시즘은 너무 싫지만 그의 능력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머디 워터즈가 이번에 가지고 있던 공매도는 하늘나라로 갔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공매도를 하지 않게 됐고요. 다시 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번에 레터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가의 위는 뚫려 있고요. 아래는 막혀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는 투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하나 더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곧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베를린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공장을 방문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하면은 지금 10월 달에 생산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다고 이번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답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또 덧붙였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연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독일의 관료적인 모습 때문이다. 시스템이 너무 좀 올드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쪼크를 하나 날렸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것보다 독일에 있는 이 관료주의랑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어렵게 생각될 때도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쪼크를 날렸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요. 니오 관련된 뉴스도 잠깐만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니오 관련된 어닝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잠깐만 리뷰를 해보면 2021년 2쿼터에 대한 어닝이 나왔는데 매출이 굉장히 좋았죠. 작년하고 비교하면 127.2%가 성장을 했고요. 전분기랑 비교해도 5.8%라는 매출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진, 수익률도 굉장히 향상이 됐죠. 18.6%가 총 수익률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8.4%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출의 성장세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꾸준히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니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유적인 부분은 논갭 넷 로스를 보시면 순손실이죠. 순손실 역시도 0.03달러가 나와서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수치적인 내용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윌리엄 리가요. 바로 CEO고 그리고 또 창립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자 지금부터 니오라는 기업은 포커스를 어디에 줄 거냐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론칭하는데 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품은 다 글로벌하게 판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 지금 진출을 가속하고 있는 것이 니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넘버를 주고 있는데 새롭게 세 가지의 모델을 더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모델은 2022년까지 아마 소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공유적인 뉴스인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니오는요.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요. 외주 업자한테 아웃서칭을 합니다. 그 외부 업자가 바로 JAC 모터주고요. 따라서 이들이 이제 니오가 만드는 설계하는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파운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용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몇 대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수용력을요. 지금 더블할 것이다. 두 배로 늘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만 대 정도를 한 해 동안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수용력, 생산 능력을 증대시킨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스트리트에 지금 전문가들이 주어지고 있는 목표 주가가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오는 아직까지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64.17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향후 12개월 동안 무려 45% 이상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늘의 미국 주신 뉴스 진행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대박 어닝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종목이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를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그 중에서 두 개 종목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하나는 팔렌티어의 결과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픈도우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요. 저와 마찬가지로 오픈도우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기관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에 오픈도우 테크놀로지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라는 것은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좋은 투자 종목을 모아놓은 그런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베스트 아이디어에 오픈도우를 포함시킨 이유는 최고의 실적을 이번에 어닝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의 전망치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은 오픈도우를 1월 달부터 커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요. 지금 오픈도우의 에스티메이 전망치 그러니까 매출의 전망치겠죠. 아직까지는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이 전망치가 무려 95% 그리고 101% 정도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2021년의 전망치는 95%나 올려줬고요. 2022년의 전망치도요. 100% 이상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 나갈 것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요. 조금은 우울한 소식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버진 갤럭틱에 관한 소식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2.2%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버진 갤럭틱이 주가가 4.6% 정도 프리마켓에서 떨어졌다. 결국은 이제 2.2% 정도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리차드 브랜슨 즉 창업자잖아요.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가 이번에 3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쉐어의 수로 보면 무려 10.5밀리언이니까 천만 주가 넘는 주식을 이번에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버진 갤럭틱 전체 주식 중에 4% 정도를 이번에 팔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요. 버진 갤럭틱의 주식의 지금 18% 정도를 소유하게 됐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리차드 브랜슨이 전체 주식의 1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희망을 버린다거나 이러한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리차드 브랜슨이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 즉 트래블 앤 리저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벤처를 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무슨 새로운 벤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트래블 앤 리저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진 에어라는 그 에어라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텔 쪽 그리고 크루즈 에어라인은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좋은 추세를 보일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차드 브랜슨도 버진 갤럭틱에서 자금을 조금 빼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 쪽에 투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미주운 방송에서는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인공이 바로 업스타트라는 기업이었는데 업스타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낱낱이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업스타트에게 대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 의견을 주고 있는 투자 기관이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업스타트 홀딩즈의 주가가 금요일도 14%나 지금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3일 연속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2분기의 어닝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3분기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전망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화요일날 주가가 지금 135달러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현재는요. 200달러가 넘어감으로써 49%가 넘는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 바로 업스타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바클레이라는 투자 기관에서요. 람지 엘 아살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요. 이번에 업스타트의 주식을 업그레이드 해줬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거죠. 원래는 이제 홀드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수로 바꿔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굉장히 인프레시브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성적표가 계속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컨버전 레이시다. 컨버전 레이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거래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컨버전 레이시 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1년 전에 만에도요. 컨버전 레이시이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 17% 최근 들어서는 지금 20%가 넘는 컨버전 레이시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수치는 대단하죠. 한 100명이 지금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그중에서 22명, 24명 정도가 트랜잭션을 한다. 거래를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컨버전 레이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지금 Top of the Funeral Acquisi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Top of the Funeral이 뭐냐면 퓨널이 지금 깔때기거든요. 깔때기의 가장 윗부분을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은 생소한 이름이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마켓에서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업스타트라는 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마진입니다. 마진이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하다. 지속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연속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2분기의 실적을 바라보면 심지어는 19%까지 지금 순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매출의 상승은 기하급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하나 이번에 애널리스트가 집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분이죠. 오토 버티컬. 즉 지금 자동차 쪽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쪽에 성장세가 굉장하잖아요. 따라서 이쪽이 또 하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요. 원래 130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230까지 조정해줬다. 굉장히 좀 많이 올려준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봐도요. 무려 13%나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제가 업스타트에 매수를 한 시점을 보시면 자 이 그래프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요. 업스타트라는 주식의 주가는 쭉 올라가다가 급락하고요. 또 쭉 올라가다가 급락하고 또 올라가다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업스타트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진 부분은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따라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한번 살펴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시면 100만원에서 한 10만원만 먼저 투자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좀 흔들릴 때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계속해서 우상향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식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떨어졌지만 추가로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다시 떨어졌다가 추가로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따라서 이 최고점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마찬가지로 최저점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조금씩 올라가서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최저점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스타트라는 기업은요. 계속해서 이런 지그재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인데 굉장히 짧고도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전달이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인텔이 13F 파일링이라는 걸 했는데 13F 파일링은 뭐냐면요. 투자 자금이 1억 달러 이상이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은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는 어떠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코인베이스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굉장히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00주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3014주니까 3014 곱하기 현재 이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한 260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100만 달러도 되지 않는 투자금을 투여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라는 전통적인 기업이 코인베이스라는 이러한 또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리고 지난 분기에 발표한 파일링에 의하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최근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한 두 달 전 정도에 제가 ETF가 하나 있는데 인공지능이 운영을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의 후속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ETF를 운영하는 인공지능의 이름은 IBM이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고요. 자 이번에 그 왓슨이 운영하는 ETF가 굉장히 좀 그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있잖아요. 뭐 S&P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왓슨이 운영하는 ETF의 모습을 보니까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주식의 몰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ETF의 이름은요. AI Powered Equity ETF고요. 티커 네임은 AI EQ입니다. 그리고 이 AI EQ의 실적을 바라보면 S&P500보다 약간은 떨어집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S&P500의 이익이 19%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AI EQ 같은 경우는 17.5%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S&P500 지수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AI EQ가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6월 중순에 봤을 때는 총 93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종목의 수가 139개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분산 투자를 좋아하는 인공지능이죠. 자 그리고 지금 캐시를 보면요. 0.33입니다. 따라서 지금 99.7%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현금의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전망을 좋게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 ETF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가장 큰 홀딩을 보면요. 가장 많은 투자금을 다나허에 투자하고 있는데 3.5% 정도의 지금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3.1% 세 번째가 덱스콤이고요. 2.7%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 이후에도 4위가 지금 오토존 5위가 라피드7 다음으로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퓨틱스도 가지고 있고요. 아 IPN이라는 기업 그리고 비코르 코스타 그룹 마지막으로 월마트 이렇게 10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지 아니면 인간이나 아니면 지수가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지는 나중에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팔란티어의 원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팔란티어의 원인 결과가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시우드가요.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투여하고 있다는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팔란티어의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2분기의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번에 얼마 정도의 그 팔란티어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냐면요. 목요일만 보면 5.6밀리언 560만주를 추가로 샀다고 합니다. 굉장한 물량이죠. 자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봐도요. 1억 4천만 달러 가까운 이러한 매수량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확신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팔란티어를 담은 ETF는요. 6가지 ETF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230만주 정도를 매수한 아크이노베이션 ETF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요. 아크이노베이션 ETF에서 팔란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2.67% 정도로 올라가게 됐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15번째 정도로 보유 비중이 높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캐시우드가 직접 얘기를 해주기를 이 많은 ETF 중에서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가장 우리가 좀 확신이 높은 컨빅션이라는 것은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확신이 높은 주식만 가지고 맞는 것이 아크이노베이션 ETF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팔란티어가 아크이노베이션 ETF에서 지금 2.67%를 차지하면서 15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팔란티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요. 아크인베스트의 이노베이션 ETF를 살펴볼 텐데 티커가 ARKK죠. 자 그러면 캐시우드가 가장 확신이 있어 하는 확신이 높은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당연히 테슬라죠. 2위가 텔라닥이고요. 3위가 로쿠, 4위가 지금 코인베이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5위는 유니티, 6위가 줌이고요. 7위가 스퀘어, 8위가 쇼피파이, 9위가 투일리오, 10위는 스포티파이가 올라가 있고요. 11위는 진로우, 12위가 인텔리아, 13위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14위는 이기잭 사이언시고요. 15위는 팔란티어, 16위가 우니패스, 그리고 17위가 드라프트킹이고요. 18위가 빔 테라퓨틱스, 19위가 트위터, 20위는 다큐사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이 지금 캐시우드가 가장 확신이 있어 하는 그런 종목이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오미지는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 역시도 팔란티어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팔란티어의 어닝에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에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어떠한 기대감을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보실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컨디션 회복해서요. 알찬 방송을 꾸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콜럼 sham 기자가 우리에게 화이팅을 접시! QC 비將 상품은 몇 가지, QC, QC, QC. 합산하구해 상품은 큰 최고의 nomad입니다. 대상은 90%의 상품이 적절하게 되었다. 에게는 통제ствен 발표가 가볍이 도와되었다.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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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 잘 되는 its meta constellation and all the partnerships it's doing with commercial space companies to essentially do AI from space as well. So how does that speak to the value proposition it's going out and now pitching to some of these commercial customers? Yeah, I think it's huge. I think the opportunity is huge. And I think the proof is in the numbers. I mean, just on the customer acquisition growth in the previous quarter, it was up substantially. And they're actually on target to do to actually double their customer base over the course of 21. So again, huge numbers. And then back to the top line, the revenue growth of 49 percent was fantastic. But I think the big picture here and the big thing you have to look at is the free cash flow. Another quarter of positive free cash flow. And again, raising the full year guidance from 150 million to 300 million is just unprecedented for a company growing at this rate. So the operational leverage is something that you're quite attracted to at this moment and I guess can can pick up even more as they continue to grow. Sure. Absolutely. I mean, I see very little in the way of headwinds for the company at this point in time. I mean, they're they're literally, I think, the 800 pound gorilla in their space. I think they've been able to get traction on the commercial side. And I think the growth profile going forward is is going to be phenomenal. Yeah, I mean, and to be fair, defense contracting is not a bad business to be in either. If you get some high profile program awards as well, it's steady cash flow as an investor in this company that is also making significant investments in things like SPACs right now. I guess what's your response to that? Do you think that there's a value proposition or it speaks to a bigger, broader, longer term strategy about where this company is headed? Yeah, I mean, I think there is a value proposition in investing in the SPACs right now. I think obviously you just have to be selective in what you're investing in. And I trust that the management that has always been very disciplined over the years is making the right decision. But I do think that can add value without question.